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지하 1층 대압시입니다. 이 엘리베이터는 장애인, 노약자, 임상부, 영의원을 통과한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입니다. 내려갑니다. 금방 가르기 문이 닫힙니다. 어 두정과장인데 오빠가 얘기하다가 이제 먹었지. 그러니까 팀 보고 오면 뭐하러 또 금방 오더라고. 얘기하고. 두정과장 더웠어? 어 저기 저거 단다. 신강장입니다. 신강장에서 200년째 임수 수대입니다. 올려주면 고조로가 많다. 오는 거다. 도대체 가사 앞일 수 없어졌는데. 도대체 가사 앞일 수 있는 거. 오는 거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